비전과 혁신으로 불을 밝힌 흥미로운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3개국에 진출하여 입지를 다지고 10년간 놀라운 실적을 보여준 네트워크 직접 판매회사로서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인 모션 글로벌이 다시 한번 장벽을 뛰어넘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의복과 조직세포에서 12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사스 발병 당시 전 세계에서 8,098명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2012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람의 재채기는 15피트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객의 20%가 여행 후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에서 500만 명이 독감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제조는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은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가족과 직장 동료, 일반 대중에게로 퍼지게 됩니다. 감기와 독감 의약품 제약사들은 적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사업활동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환 치료약에 돈을 쓸까요? 왜 사람들은 심각한 감염으로 입원하여 더 많은 돈을 쓸까요? 왜 사람들은 인체조직과 장기에 합성 제재가 주는 악영향을 고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쓸까요? 예방적 중재로 돈을 덜 쓸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시장 균형을 바꿀 회사가 있습니다. 에임 글로벌은 예방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품을 출시하고 에임 글로벌의 온라인 사업부인 에임 월드를 론칭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에임 월드의 획기적인 신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의사가 조제했습니다. 아이프로텍 24-7 휴대할 수 있고 세 가지 특허를 받은 항균, 항바이러스 건강보호 제품이며 미국에서 생산했습니다. 30년간의 실험연구와 임상연구가 뒷받침돼 일본 기술입니다. 아이프로텍 24-7은 특수 제작된 목걸이 형태입니다. 착용하면 1-2미터 범위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김을 방출함으로써 그린 존을 만들어줍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 김에 접촉되면 재빨리 분해됩니다. 이 보호 기능은 60일간 지속됩니다. 아이프로텍 24-7 에임 월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불평하는 건 바로 근육통과 신체 통증을 해결해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를 망쳐버리죠. 피곤해 보이죠. 직장에선 불평이 많아지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일수죠. 이런 통증이 있으면 전혀 이루어올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제품 케얼리프 19호 패치가 있습니다. 완전 천연 성분으로 중독성이 없으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의사 조제에 의한 케얼리프는 최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써 분자 수중까지 침투됩니다. 케얼리프는 9가지의 천연 성분이 결합되어 미세층에 스며듭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포도씨 오일이 피부 모공을 열어주어 나노 다이아몬드가 피부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 다음 허브와 미네랄 성분이 작용하여 환부에 진정 작용을 하는 열을 발생시켜 통증을 사라지게 합니다. 순수 천연 케어 성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즉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케얼리프, 에임글로벌은 이런 획기적 제품들로 헬스케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예방치료와 예방중개의 신기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신용카드나 아시아페이로 온라인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의 소비자에게 바로 제품이 배송됩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에임글로벌은 신뢰와 안정성을 확고히 다졌으며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수여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문가들과 의료인들이 모여 에임월드 건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 라인에 더 높은 신뢰, 완전성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제품이 우수하면 사업 성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임글로벌은 더 많은 국가로 대규모 확장을 하기 위해 더욱 획기적인 제품들과 마케팅 유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